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로 시작된 1라운드는 윤석열 총장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파문의 와중에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고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윤 총장 징계위는 이틀 뒤로 밀렸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입건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검찰도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현 정부와 매우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모레 열릴 징계위에서 다시 반전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용구 법무 차관 내정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 내정은 고기영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보통 인사 검증에 몇 달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검증을 끝낸 인력풀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근무하는 2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모레 열릴 징계위를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되 위원장은 맞지 않도록 지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징계위의 중립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를 차관에 임명했지만 이 내정자는 우리 법 연구의 판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은 우리 법 출신 판사들이 접수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차관 인사는 법원의 직무복귀 판결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